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홍해문화예술협회가 계양기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제7회 중구테마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금연과 절주의 필요성을 재미있는 인형극으로 보여주는 어린이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중구여성합창단에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계양기의 건축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 계양장거리는 중구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거리를 캔버스에 옮겨놓은 의미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인천중구 홍해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화교역사관이 주관하는 제7회 인천 홍해문화예술협회 테마기획전 계양문화를 보다가 18일 화교역사관 전시실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홍해문화예술협회의 회원들이 그린 작품들로 진행되는데요. 홍해문, 오팔은행, 조계지, 우체국 등 중구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들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회원들은 작품을 그리기 위해 중구청을 중심으로 신포동과 차이나타운, 동아마을을 오가며 역사 속 건축물을 하나하나 캔버스 위에 옮겨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각각의 작품들을 전통기법인 채색화, 수목화를 비롯해 수채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중구의 건축물을 재조명하고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전시회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금연과 절주, 어른들이나 청소년에게 국한된 내용이라고 여겨왔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 절주 교육이 한창인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구문화회관에서 금연과 절주에 관한 인형극 공연이 열렸습니다. 흡연 시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기 흡연은 성인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요. 조기교육을 통해 최초 흡연 시도를 차단하고 음주에 관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중구 관내 25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아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내 지역은 중구문화회관에서 영종지역은 하늘문화센터에서 각각 진행됐는데요. 공연 제목은 백설공주와 심술 마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캐릭터 인형으로 자연스럽게 흡연 및 음주의 폐해성에 대해 알리고 어린이들 스스로 금연 및 절주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함으로써 흡연과 음주의 해로움에 대한 비판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가족과 주변 이웃에게 전파하는 등 올바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 중구 구립여성합창단이 18일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뿐 아니라 후원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아리랑 등 대중적인 곡들을 합창으로 선보였습니다. 또한 게스트로 참여한 콘트라베이스 앙상블 프리마베라는 베싸베 무초, 캐논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을 아름다운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들려주며 듣는 이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창단해 12회의 정기연주회와 크고 작은 공연들을 열어온 중구여성합창단은 오는 25일 구립해송노인 요양원을 찾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공연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창단 이후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중구여성합창단은 이렇듯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중구문화회관에서는 10월 22일 오정의 홍경민의 힐링 콘서트 10월 26일 엘루페 팍페라 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전통시장 쇼핑 관광축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위급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재난알림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의 테마 박물관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고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무료 입장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